고급 디저트인 마카롱이 아이스크림 맛으로 나왔습니다. 저같은 아재라면 잘할 수 있는 옥메와 까에서 까는 빠지고 옥메와 마카롱 맛이 나왔습니다. 먼저 옥동자맛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자마자 드는 생각은 이래요. 오 생각보다 아이스크림 맛을 굉장히 잘 이식했다. 맛이 바닐라와 쿠키앤크림 맛이 적당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다만 아쉬운 거는 겉에 초코코팅을 했으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굉장한 단맛이 입안을 가누기 때문에 에이스 아메리카노로 입을 한번 헹군 다음에 마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메가톤입니다. 2가지 마카롱 중에 얘가 맛이 정말 가깝습니다. 그냥 메가톤을 먹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똑같습니다. 그 깨아라멜 느낌이 있잖아요. 고개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. 마지막으로 와일드바디입니다. 아쉽게도 와일드바디 맛은 그냥 마카롱집 가면은 흔히 먹을 수 있는 커피앤크림 초코 느낌이 강합니다. 뭐야 발음이 왜 이래? 뭐 물론 맛이 없다는 건 아닌데 3가지 중에서는 특색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. 오늘의 결론. 당도 떨어졌는데 새로운 마카롱을 찾으신다면 추천. 따스한 단맛이 입안을 감싸는 칼로리가 걱정된다면 미추. 다음은 메가톤입니다. 다음은 메가톤입니다. 다음은 메가톤입니다. 메가톤입니다.